세종시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인구 2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단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돼 정주 여건이 갖춰지면서 인구 유입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시 출범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0년 1,500여 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8만 5,8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됐으며 올해 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1만 6천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인구 25만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22일 25만 번째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축하 행사를 진행합니다.